어, 대, 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말이 확산하기 시작하자 친윤 의원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당원들 모여가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내려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광고에 불과했던 한 전 위원장을 장관도 시켜주고 또 전권을 준 건 대통령이라면서 갈라섰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 위원장은 안 된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유상범 의원도 어대한이란 단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 친윤계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시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단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키워드 뚜껑 열어봐야 안다입니다. 이철규 의원뿐만 아니라 조정훈 의원도 어대한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대한이라는 어차피 이거 아니야? 대세는 정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에서 기류가 어떻습니까? 어대한에 대해서 견제가 지금 심한가요? 글쎄 이제 저분들은 견제를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50% 이상이 지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니까 사실 이게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세를 형성했다고는 보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있고 또 최근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돕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체성 논란을 벌이는 분들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대표 경선에 나설 때는 상당한 검증에 시달리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총선의 책임론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고 정치적 야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까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고 한데 러닝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최고위원들까지 전부 접촉을 위해서 당선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당의 지도부를 몽땅 차지하겠다. 더 나아가서 표현하자면 마치 빈집터리하는 것처럼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한 사람의 지시를 그대로 당을 이끌고 가는 방식으로 끌고 갈 때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그냥 총선 책임론의 연장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고 비판하던 분들과는 조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행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어대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옆에서 보기에 어떠세요? 친윤계가 다급해 보이시나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친윤이 아니구나라고는 비춰지죠. 지금 일련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조종훈 의원의 그런 해당 행위 표현을 보면서 참 가관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작년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던 굉장히 당선 가능성 높았던 후보들에 대해서 말로 주저앉히고 연판적으로 주저앉히고 했던 온갖 그런 행위들. 그리고 하위 군이었던 김기현 후보를 끌어올려서 당대표 만드는 그 과정을 국민들은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거는 해당 행위 아니었을까요? 조종훈 의원은 불과 1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셨군요.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 어대한이라고 하는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그조차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많이들 느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가 방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벌어졌던 그 상황을 놓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쨌거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설정했던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고 해당 행위라고 발끈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발끈인지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당내에서 공개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어대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대한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평가 절하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 누군가를 밀려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언급이 된다라는 설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윤한 갈등 이후에 총선 끝나고 물러났습니다만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하려고 하면서 친윤계 쪽에서는 다른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밀려고는 할 텐데 문제는 기존에 친윤계 인사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 중에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비윤 내지는 반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3월 8일 전당대회 때 쉽게 말씀드리면 친윤계 쪽에서 두들겨 패서 주저앉혔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대항마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작년에는 그렇게 아예 못 나오게 하다가 1년 후에 벌어지는 이번 전당대회 때는 친윤계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당선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1년이 채 안 된 워낙 힘이 셀 때라 만들어내는 당대표가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는 친윤계가 민다고 소문나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의문인데. 친윤계가 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표에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친윤계가 민다고 소문이 나고 그것을 과거처럼 좀 볼성사납게 미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표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건 굉장히 좀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인데요. 친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우리 표현을 하자면 나이스하게 좀 밀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고. 대놓고 밀면. 볼성사납게 밀때는 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보수정당에서는 항상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를 받는 분들이 대선주자로서 전부 몰락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주자가 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른바 침박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전부 다 몰락을 했거든요. 사실 그전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던 이해찬이나 유시민 또 한명숙 이런 분들이 대선주자로서 나왔었지만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과 일정한 거리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러면서 권력자의 또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현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친윤 후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딜레마 현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 시각에서 어떠세요? 친윤이냐 비윤이냐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국민적 경쟁력을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한다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국민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 지도부가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70, 80%의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떤 극우 보수에 둘러싸여서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을 유일한 통치수단으로 삼아서 극강의 통치를 하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또 그 쓴소리를 듣지 않는 경우에는 좀 올바른 쪽으로 견인해내는 아마 그런 후보가 국민적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친윤보다는 반윤 쪽이 쓴소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은데 지금 반윤의 대표주자는 한동훈 위원장인데 전 위원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검찰주의자 기본적으로 검찰주의자로서 세계관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장성이 좀 의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쓴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한계도 좀 극복해서 국민적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기 의원님. 지금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윤 개혁이 나의 소임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총선의 민심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부응하는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친윤 세력이 민다고 하면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강북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에서 당선이 된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총선 끝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중앙당에서 시키는 거 정반대로 했다. 선수막부터. 반대로 하니까 당선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당에 대한 것들을 뼈아프게 생각을 했고요. 또 낙선한 어떤 후보 중에 한 분은 잘돼갑니까? 이렇게 총선 중간에 물었더니 열심히 하고 있고 분위기는 좀 좋은데 대통령이 안 도와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종석 장관, 호주 대사 임명 포함해서 그 일련의 몇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 중간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낙선자들이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전당대의 룰도 5대5 민심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개혁과 쇄신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또다시 친륜과 반륜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총선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친륜, 반륜 얘기가 또 나오는가 이 당에서는. 그런 것부터 여전히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김대서 부원이 친륜 이런 행태로 가는 것은 전혀 개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도 그런 차원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직권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에 반대되는 정치 세력 또는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있는 정치 세력을 표방하면서 당권을 잡겠다고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항상 주류로서 득세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상황은 총선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니까 이런 분들이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경우에는 통상 항상 주도권을 두고 주류, 비주류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것이 우리 정치사에 항상 있어 왔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차라리 조국당이든 또는 개혁신당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민주당은 아예 비주류가 없잖아요. 친명밖에 없죠. 또는 명심이 천심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통령 후보가 될 분이 당대표로서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에 넘어가든 심지어 유죄가 선고되든 대표직을 그냥 가져가도록 당헌당규까지 개정해줘도 아무도 띡소리도 못하는 당이 됐거든요. 그럼 과연 그런 당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 심지어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당을 망쳤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가 개혁하겠다. 이런 젊은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건전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판할 때는 항상 자당도 좀 돌이켜보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조차도 친윤이라는 입지가 대단히 좁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게 국민의힘이 어떤 민주적 절차가 더 잘 지켜져서 아니면 당내 민주화가 다른 정당보다 더 잘 돼서가 아니고 워낙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인기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지 그게 타당보다 국민의힘이 당내 민주화가 더 확실해서 그런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인데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건 전체 선호도고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한 것이고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 선호도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로 압도적으로 나왔고 그 뒤에 원희룡, 나경원, 유승민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8대2로 20%의 민심을 반영하는 절충안이 통과가 된 이유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궁금증을 여쭤봤는데 최근에 여론의 흐름을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20% 반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1위는 유승민 전 의원, 2위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친년의 딜레마는 이런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대항마로 유승민을 내세울 거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구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대2 내지는 7대3으로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텐데 아마 저는 그래도 선거 구도가 한 번은 출렁거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니까 제가 김재현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한동훈 빼고 유승민, 나경원, 윤상현 이 정도의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죠. 여기에 원희룡 후보까지. 친윤에서는 누구를 밀고 있습니까? 제가 친윤이 누구를 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워낙 소식이 빠르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질문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8대2, 7대3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논란이 되었지만 100% 모두 다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하다가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건가의 문제이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보시다시피 전체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에 따지면 저 끝에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자들을 전체를 분석해 보면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또는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지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반영하든 또는 당원 투표를 어떻게 반영하든 또는 당 지지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든 고르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20%만 했다. 30%만 했다.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친윤 입장에서는 누구를 밀 건가. 그건 제가 물어봐야죠, 저도.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는 그러면 친윤들이 누구를 민다고 했을 때 본인한테 도움되는지 아닌지 저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나이스하게 잘 밀어주면 괜찮은데 정말 볼성사납게 또 이번에 연판장 돌려서 밀면 그것도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네 분 감사합니다.